그래, 여기 모인 가족 여러분들은 진실의 식탁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? 맹세합니다 그래, 가족끼리는 진실해야 돼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? 보여줘 내가요? 나 이쪽만 보여주시오 반응이 올 때까지는 계속 보여줘야 돼 아니, 반응이 어만대로 와가지고요 내가 막 딴 것만 봐도 시비 시비 갖고 뭐, 뭐, 뭔데요? 어허!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어머니, 어머니 다 드셔야죠 요새는 리얼이 대세인데 아우, 시발, 시발 다, 다, 다 꿀꺽 삼키세요, 어머니 뭔가 예누리가 날로 찍이겠다는 얘기가 있는지 어머님들 둘 다예요 새하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? 네, 아버님, 세윤씨가 어찌나 같이 운동하자고 졸려는지 운동 여심했어요 네, 아버지 운동 좋잖아요 특히 늙은 여자한테 되게 좋대요 어제는, 어제는 피부가 건조하다고 등 긁어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, 자기 그런 얘기 뭐 하래?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자기야, 내가 등 긁어줄까? 야야야, 등 긁을 떼, 왼쪽에 여드름이 있으니까 그거 비켜서 긁어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? 네 엄마 여드름이 있다고 내가요, 나는요, 초등학교 때 성장판이라 쳐가지고 여드름이란 여자도 못 알아봤어요 뭐 소리 하는 기라요? 에이, 시끄러 시끄러 뭐가 시끄러 보여요? 자기야, 시원해? 아니? 안 시원해? 어 아, 맞다 자기는 손 넣어서 긁어주는 거 좋아야지 아니, 이놈아! 초등학교 이놈아, 이놈아! 왜요, 아버지? 자식의 말이야, 어? 너 이 자식아, 일곱 살 때 어떻게 했어? 어? 아버지가 일찍 잘 되니까 앉아가지고 네 동생 못 만들었잖아, 네 엄마하고 같이 아니, 일곱 살 때 얘기를 아니,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동생 보기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야야야, 뭔 소리 하는 긱거 후, 훅 엄마, 네로 좋아한대, 그치요? 네로 사랑하죠 내가? 그치요, 예 벗어, 벗어 벗어 응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내 등이나 좀 긁어주세요, 어떤 ! 꼭 누가 하면 따라하더라, 하여간 해 아니, 봐요, 좀 긁어주세요 알았어 이리 와 봐 등이 어디야? 아빠 언니 그냥 웃을 일 아니다 아이가? 너도 뭐 넣어갖고 댕기다 카드만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? 저도 나름대로 볼륨이 있다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답니다 그래 세윤이는 어떻게 지냈냐? 저요? 운동하면 몰입무늬해도 수영이잖아요 그래서 미선이랑 같이 수영하려고 미선이 주려고 선물 하나 샀어요 진짜? 미선아 수영복이야 예쁘다 자기야 미선아 뻥 많이 넣었어 자기야 나 이거 입고 수영 되게 열심히 할게 정말? 와 우리 미선이가 이거 입고 수영하는 모습은 어떨까? 상상하지마 이 자식아 그래요 내가 내 아내가 수영복이 뭐 상상했어요 상상했어? 네 상상했는데 그래서 어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버지님 레몬을 왜 드세요? 나도 괜히 상상했잖아 아니 정말 영호들 하시네요 네 저 아직도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 누구 다른 사람들 한번 물어볼까요? 예? 제 몸매에 대해서 요즘에는요 부부체조가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래? 저희가 연습해놓은게 있으니까 저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나와봐 뭘 또 배워봤어 자 스트레칭 돼 아버님 자 보세요 먼저 서로 마주 본 뒤에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아 아 아 개꿀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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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 야 근데 개꿀살라예요 아버님 아유 개꿀살라 여자예요 아버지 아니 나도 이 자식아 1년도 했는데 이 자식아 자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똑바로 하려면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어머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머 이렇게지마 봐 벗어 봐 벗어 X라지 쓰지 말고 X스몰 쓰세요 아 조그만거 네 조그만거 이렇게 딱 스트레칭 아 아 아니 아 아까 더 좋다 아까 더 좋다 아이구 아이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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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 이렇게 넘어지는 개그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자 자, 이제 진실의 식탁 앞에서 단독 면담의 시간이 돌아왔다. 아이고. 자, 오늘은 말이야. 세아가랑 나랑 단둘이서 대화를 할 테니까 둘이 나가 있어. 얘 나왔나? 야, 좀 불안하다, 얘가. 단둘이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. 가자. 그래, 세아가는 저기 우리 집에 와서 레몬 먹은 적 한 번도 없지. 네, 아버님. 그래, 너는 저기 다시 태어나도 네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거냐? 아니요, 절대로요. 그럼 생각하고 대답해. 아니, 근데 숨도 안 쉬고 대답하냐? 어머, 그럼 아버님은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? 저기, 그럼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신데요? 글쎄. 유나, 태연이, 티파니. 소녀시대가 몇 명이지? 아홉 명이요, 아버님. 하나, 둘, 셋. 아버님 많이 드세요.